하드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최근에 또 정책을 발표를 했죠. 이 정책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은 매일 이런 어떤 우리 부동산 길라자비를 보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우리가 알고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. 어떤 내용인가요? 이 현행에서는 지금 전세대출,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한다. 쉽게 얘기해서 전세대출을 많이 못하게 한다. 어떤 내용인가요?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. 쉽게 얘기해서 소득이 좀 높은 분을 얘기하는 거죠. 초과하는 1주택 가구인 경우. 그러니까 2주택 이상 보유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초과하는 1주택 가구인 경우.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다. 사실상 공적 보증을 받아야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. 다만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을 연장하면 예조 보증을 허용해준다. 현행은 그렇지만 개정은 어떤가요? 고가주택. 우리가 고가주택 부동산에서는 시가 9억 원 초과를 고가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고가주택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한다. 왜 최근에 이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제한 정책을 내놨나. 이걸 알아야겠죠. 우리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데 또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이 집값을 좀 올리고 있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세대출에 이런 분들 사회상 전세대출은 정말 집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전세대출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. 또 다른 게 있죠. LTV 규제.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죠. 현행에서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해서만 LTV를 규제를 했습니다. 주택임대사업자. 우리가 파리대출 때 2017년에 재개발, 재건축의 규제라니까 재개발 쪽으로 투자들이 많이 몰렸죠. 왜?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 초과이익 한 수세도 없고 대출이 잘 됐습니다. 어떤 대출이 잘 됐죠? 사업자를 만들어서 대출을 70%까지 대출을 거의 뭐 됐기 때문에 또 자기 자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몰려든 걸 제한했죠.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개정합니다. 10월 4일부터. 주택매매업자, 주택임대업, 매매업.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법인사업자 대출이 늘었다. 왜? 개인에 비해서 법인사업자 대출이 용이하고 또 건물 20억대, 30억대 건물을 어떤 법인이기 때문에 같이 투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을 함께 보호해서 투자하는 게 많이 늘어났다 했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법인사업자까지도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하는 안이 이번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역은 40%, 조정대상지역은 60%까지 제한을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입니다. 우리가 이런 바뀌는 정책들을 계속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. 최근에 법인사업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많이 7월달까지 많게는 8배, 서울권 같은 거 3배 정도 늘었다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법을 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많이 투자를 했던 거죠. 그런 것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보유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언제 사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